다 오신 것 같으니까 인사하고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부터 주택관리사 회계원리과정 같은 신흥미 세무사라고 하고요. 오늘부터 저희 16주죠. 좀 긴 기간 동안 기본이론을 하게 될 건데요. 이 교재는 다 나갈 거긴 해요. 기본이론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실 거니까 재무역에도 나오고 원가관리회계도 나오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시험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건지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은 제 이름은요. 익숙하진 않으시겠지만 지금 세무사 일 하고 있고요. 회계 강의는 여기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하고 세무사 과정도 하고 거의 대부분의 회계과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특히 회계 관련해서는 옆에 분들한테 묻지는 마시고 차라리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정확한 거 아시죠? 그래서 가능하면 질문 있으시면요. 제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이름이 제 앞자 두 글자를 땄어요. 그래서 신은이라고만 치시면 되는 거니까 이게 조금 메일 주소가 어렵지 않아서 여기로 주시면 제가 거의 하루 이내에 답변은 드려요. 조금 바쁜 일 있지 않는 이상 하루나 이틀 이내에는 답변을 드리니까 질문을 조금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제가 여러 시험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질문이 거의 없으세요. 거의 뭐 질문이 전무하다. 뭐 완벽하신 건지 질문을 전혀 안 하시고 나중에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셔서 회계는 원래 본인이 머리로 해서 하시는 것보다 정확한 답을 찾아서 그대로 대입해 보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머리로 푸는 과목이라기보다는 익숙해서 손이 먼저 나가야 되는 과목이라는 걸 알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회계는 이것밖에 없어요. 반복하고 자주 보시는 거. 그래야 속도가 붙는 건 아시죠? 우리 시험이 50분이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시설도 푸셔야 되고 저희 시험도 같이 봐야 되는 건 아시죠? 그래서 시설에 좀 문제가 쉽게 나오면 그걸 열심히 푸느라고 회계 시간을 놓치세요. 회계도 적절하게 50분 정도는 확보를 해주셔야 그나마 문제를 좀 건드려 볼 만한 시험인데 시설에서 막 다 맞아야지. 욕심이 나니까 40문제 다 맞아야지. 이거는 꽈락만 넘겨야지 하다가 제 시간에 문제를 못 풀어요. 다 풀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이제 시간 배분을 잘못하신 거죠. 시험은 합격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100점 맞는 사람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세 과목 다 꽈락 넘기셔서 합격하면 되는 거니까 가능하면 시간 배분을 좀 잘 하셔야 돼요. 특히 회계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시험이라는 거는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50분이지만요. 진짜로 잘 푸시는 분들도 30문제 이상 못 풀어요. 저희가 총 40문제 나오는 거 아시죠? 40문제를 건드리겠다? 탈락이에요. 40문제는 저 같은 사람만 건드리는 거예요. 저는 답 드려야 되니까. 저 같은 사람이나 40문제를 푸는 거지 30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오시는 분이랑 40문제를 다 풀어야지 하고 오시는 분이랑은 시험에서 합격하는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처음부터 몇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러면 확 부담이 줄잖아요. 10문제는 어려워도 어려워 봤자지 뭐라고 생각하고 끝내시면 돼요. 왜냐하면 올해 시험 문제도 거의 10문제가 어려웠어요. 30문제는 해볼 만한 문제였죠. 그래서 난이도는 이 10문제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냥 X해버리시고 30문제를 가능하면 정확하게 맞추는 게 저희의 목표예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써보셔야 된다. 눈으로 보셔야는 안 돼요. 회계는 손이 반응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계속 써보시고 제가 제발 따라서 한번 써봐라 라고 하는 것들은 많이 안 드리니까 오늘이든 아니면 하루 정도 복습을 하셔서 꼭 손으로 좀 써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만 똑같은 걸 반복하시면 충분하게 합격은 가능한 시험입니다. 난이도가 어렵든 말든 그래서 이렇게 30문제를 목표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시험의 문제 구성 아시죠? 문제는 재무회계가 있고 그 다음에 원가 관리회계라고 하는 파트를 둘이 합쳐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요. 그래서 여기는 32문제고요. 원가관리회계는 8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난이도 면에서는요. 원가관리회계가 어려워요. 이거는 정말 속된 말로 강사하시는 분들도 못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가관리회계도 잘 안 해보면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적어도 한 두세 문제 정도를 목표로 삼으시면 돼요. 이거는 원래 좀 그런 파트야. 그래서 원가관리회계가 문제가 올해도 좀 어려웠어요. 아마 되게 어렵네. 헉 할 정도로 문제가 어렵게 나온 파트가 원가관리회계니까 여기서는 두세 문제. 안전하게 가시는 거고 재무회계는 그래도 할만해요. 32문제 중에서 한 25문제 정도까지 이렇게 커버는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서른 문제가 되는데 물론 이제 맞는지 틀리는지는 논외를 하고 이 정도의 문제를 풀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원가관리회계 두세 문제만 푸시고 나머지는 재무에게 투입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말 문제라는 게 있어요. 뭘로 나오냐면 말로 푸는 문제. 말로 푸는 문제가 8문제에서 많게는 10문제까지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에 계산 문제를 푸시면 되죠. 그래서 저는 늘 얘기 드리는 게 계산 문제 풀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는 건 솔직히 저는 좀 핑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 문제는 읽으면서 답이 맞다 생각하면 찍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말 문제를 한 2, 3분 들고 계시면 안 되는 거고 여기서 빨리 하고 남는 시간에 계산 문제를 확보하시면 전 충분히 50분 오히려 지겹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죠? 너니까 그렇다 얘기 많이 하시는데 가능한 시험이니까 조금 부담을 줄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말 문제랑 계산 문제랑 해서 이렇게 푸시면 50분 내에 40문제잖아요. 충분히 원하는 점수 받아가지고 합격하실 수 있는 시험이니까 부담을 갖지 마셨으면 좋겠다. 일단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차례로 오셔가지고 저희 교재 한번 구성 좀 볼게요. 어디가 좀 중요한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보시면 뭐 글씨가 좀 꾀열같이 많은데 1장부터 해가지고요. 제목 옆에다가 어느 정도의 문제가 나오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차례 보시면 파트 1의 재무회계라는 거 보이시죠? 거기에서 1장의 회계의 기초 보이세요? 여기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회계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회계는 뭔 일을 하는 거냐? 2장에 보시면 재무상태 및 재무성과 측정에서도 한두 문제 정도는 매년 출제를 하세요. 그 다음에 3장에 보시면 회계의 순환 보이세요? 여기서는 이제 세 문제까지 나옵니다. 특히나 결산이라고 써있는 거 보이세요? 그게 안 나오는 시험은 없어요. 결산. 그 다음에 4장에 보시면 개념체계라고 쓰여있죠? 여기가 말 문제로 하나가 나오는 파트예요. 말 문제는 어떻게 푸시는 거냐면 자주 읽어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말 문제. 한 문제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보시면 자산의 개념과 측정은 0문제라고 쓰세요. 0에서 1문제. 거의 뭐 물어보는 파트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6장. 여기서는 두 문제씩이죠. 금융자산 1번에 두 문제. 금융자산 2라고 써있는 것도 두 문제예요. 여기까지 오셨죠? 그리고 금융자산 3이라고 써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도 한두 문제라고 쓰시면 돼요. 그럼 오른쪽 오세요. 9장의 재고자산은 4문제. 그리고 10장의 저희 사활 거셔야 돼요. 10장의 유형자산은 6문제라고 쓰세요. 최대 거기까지도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까지 하면 벌써 어느 정도 되신 거죠? 그 다음에 11장 기타의 자산은 한 문제 정도라고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12장 부채의 회계에서도 한두 문제. 그리고 자본회계도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그리고 14장 수익과 비용에도 한두 문제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뒷장 넘기셔가지고 회계 변경과 오류수정. 여기는 한문제 정도라고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16장 재무제표의 두 문제. 그리고 17장에는 한문제 정도라고 쓰시면 돼요. 이러면 대충 32문제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럼 어디에 이제 목숨 거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유형자산까지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너무 이제 뒷장에 어려운 파트들 좀 있는데요.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파트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으니까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자세하게 공부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원가관리회계는 제가 원가관리회계 파트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니까 8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파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는 되셨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회계도 들어보면 매번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 이제 지겨울 정도 되면 시험장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아 도저히 똑같은 얘기를 제가 또 하는 것 같네 라고 하는 순간 어느 정도 공부가 됐다는 거예요. 들을 때마다 생소하시면 안 되는 거죠. 들을 때마다 처음 들어봐요. 이러면 이제 아직 시험장 갈 준비가 덜 되신 거고 아 제가 어디서 뭔 얘기를 할 거다라는 게 예측이 되면 시험장 가서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얘기를 계속 들으실 거거든요. 기본에서도 듣고 심화 때도 들으시고요. 뭐 기출에서도 얘기할 거고 예상문제 할 때도 할 거고 모이고 살 때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학원에서는 이걸 한 4, 5번 많게는 6번까지도 회독할 수 있게 해드리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좀 따라와 주시면 되겠다. 이 정도로 되시겠죠? 그래서 OT는 이 정도로 진행할 거니까요. 저희는 좀 진도가 타이트해요. 그래서 회계의 기초라는 파트부터 조금 바로바로 나가볼 거니까요. 이거랑 제가 유인물 하나 나눠드렸죠. 조금 묶음으로요. 이거는 언제 쓰실 거냐면 복습하실 때 쓰시는 거예요. 오늘 한 게 1주차라고 써 있는 거에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칸 채우는 문제 보이시죠? 이거를 한번 직접 답보지 마시고 답장을 뒤에 넣어놓기는 했는데 본인이 풀어보시고 계속 교재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게 있으면 복습하실 때 도움되실 것 같아서 만들어드린 거니까 복습해 오시면 다음 주에 이거 복귀하면서 리뷰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니까 가능하면 이거는 계속 가지고 다니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그러면 바로 진도 나갈게요. 23페이지 오시죠. 23페이지에 제목이 뭐라고 써 있냐면 회계의 기초라고 쓰여 있죠. 그래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회계는 뭐 하는 거냐. 그래서 회계는 뭐냐라는 거를 제가 조금 길게 설명드리고 교재를 좀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하는 회계요. 개인 회계예요. 기업 회계예요. 기업 회계예요. 그것부터가 첫 번째예요. 가끔 이제 본인 일을 자꾸 집어넣어요. 저는 개인이잖아요. 내가 뭔가를 사고 뭔가를 파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는 기업 회계라고 해서 주식회사 한국이라는 회사가 나와요. 앞에 줄자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무슨 회사예요? 주식회사를 다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회계라는 걸 한다라는 것부터를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고 지금부터 저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개인이 아니고 기업은요. 일을 되게 많이 하죠. 그거를 다양한 활동이라고 표현해요. 얘들은 진짜 많은 일을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들을 할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 게 기업의 대부분의 일들이죠. 그런 거를 영업활동이라고 표현해요. 회사는 영업을 잘해야지 돈 잘 버는 회사 아닌가요? 삼성이 요즘 돈 잘 벌자. 뭘 잘했으니까요? 잘 팔았으니까. 그래서 영업활동을 잘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회사는 주식회사라는 걸 구조를 설명드리면 이렇게 두 명의 당사자를 그려보시면 돼요. 이쪽에 경영자님 계세요. 삼성전자로 따지면 이재용 회장님이 계시는 거고 이쪽에는 채권자라고 해서 돈 빌려주신 분이 있고 그리고 누가 계세요? 삼성전자 주주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와 주주가 돈을 갖고 계신 분이고 이 돈을 경영자한테 투자를 한 거예요. 왜? 그 경영자가 잘할 거라고 믿으신 거니까요. 삼성전자 주주 되고 싶으신 분들은 왜 주주가 되신 거예요? 남들 다 갖고 있으니까. 제가 증권사를 8년 다녔거든요. 8년 다니면서 온갖 주주님들을 다 만나 왔잖아요. 절대로 앞과 뒤가 다르신 분들이 대부분의 주주님이에요. 그 회사가 뭔지도 모르고 사시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경영자가 잘할 거라고 믿은 주주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투자를 했겠죠. 그럼 경영자는 당연히 뭘 하셔야 돼요? 일 잘해야죠. 마음에 안 들면 자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주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채권자와 경영주주가 돈을 빌려주는 거를 투자했다고 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파이낸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재무에게가 파이낸스 어카운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빌려줬다라는 거지 뭐. 그럼 경영자가 뭐 해야 돼요? 써버리고 끝내요. 나 이러이런 일을 했어 라고 채권자 주주에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재무보고라고 표현해요. 나 이런 일을 했다. 그래야 채권자 주주가 마음에 들면 데리고 가고 마음에 안 들면 뭐 하면 돼요? 자르면 되죠. 이재용 회장님 못 잘라도요. 사장님은 자를 수 있어요. 그 사장이 영 꼴배기 싫더라 라고 하면 주주총회 가서 한 소리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무보고라고 할 때 어디에 담아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종이조거리 써주실 거예요. 아니죠. 재무재표라는 거에 담아갖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재표는 이런 게 들어가 있겠죠. 일 열심히 했는지 보여주는 거. 그리고 또 뭐도 있냐면 주주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그 회사에 돈을 내고 주식을 사면 되잖아요. 그런 거를 저희가 재무활동이라고 표현해요. 뭐 돈 끌어오고 이런 활동.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회사는 다양한 곳에 투자라는 것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담아가지고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일을 하니까.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죠. 다양한 활동을 저희는 찾아가지고 찾는다를 회계에서는 인식이라고 표현해요. 찾아서 측정이라고 하죠. 재무재표는 한글로 쓰는 거지만 숫자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숫자로 바꿔야 돼요. 그거를 전달하는 거. 이게 이제 회계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회사가 하는 일, 뒷공문이 따라다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가 일했네. 써야지. 써서 전달을 해줘야지. 이게 이제 회계의 기본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죠. 그러면 경영자가 이제 열심히 일을 한 거를 여기에 담아준다면서요. 그럼 재무재표에는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가지 양식 갖고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재무재표는 그래서 다섯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당연히 재무재표의 종류를 안 물어보는 시험이 어디 있겠어요. 저희 시험에 최최최 빈출이에요. 재무재표의 종류. 그래서 재무재표의 종류가 총 다섯 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다 교재에서 밑줄 그어드릴 거니까 그냥 들으시면 돼요. 첫 번째, 우리 회사는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재무상태표에서 설명하죠. 본인이 본인 거 만들어 보셔도 돼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아파트 한 채. 대신 누구 거예요? 은행 거. 은행 걸 빼면 내 거. 그게 재무상태표.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한 결과 있죠. 이거는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해서 손익이 번 돈 쓴 돈이에요. 이렇게 보여주면 되고 주주를 새로 모집하면 자본변동표라는 곳에서 나와요.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죠? 그리고 회사는 현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갔나도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현금 흐름표라는 게 있어요. 다 연결연결되시죠? 그리고 설명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숫자로 써놨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 숫자가 나왔나. 설명서가 주석이에요. 이거 다 있어야 돼요. 하나만 빠져도 돼요. 당연하죠. 한 축 빠지면 바퀴가 굴러가나요? 안 굴러가요. 그래서 외우셔야 되는 게 다섯 가지가 다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에서 많이 나왔고요. 모두 중요하고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동등한 비중이다. 우리가 배우는 거는 거의 1, 2번이 다거든요. 3, 4, 5번은 잘 안 물어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에이 3, 4, 5번은 찍정이고 1, 2번이 메인이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재무제표를 가지고 경영자의 일을 해석해야 되니까 다섯 개가 다 있으셔야 돼요? 없으셔야 돼요?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주석도 재무제표다. 근데요. 이렇게만 공부하시면 대부분 뭔지 아세요? 다른 비슷비슷한 이름 써 있는 것도 재무제표 같다라고 오해를 해요. 제가 1, 2, 3, 4, 5라고 썼지 6, 7, 8, 9, 10을 쓰진 않았잖아요. 재무제표는 몇 개예요? 다섯 개예요. 정해놨어요. 이유가 재무제표를 정한 이유를 아셔야죠. 왜 정했겠어요? 이 재무제표는 공식이에요. 포멀한 거죠. 딱 정해놨어. 그래서 얘들은 기준을 따라야 돼요. 우리가 이 기준하에 쓰여있는 재무제표만 인정한다고요. 왜냐하면 기준 없이 그냥 지 맘대로 만든 재무제표를 믿고 내 소중한 돈 투자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공무원 강의도 한다고 했죠. 그래서 공무원 친구들한테 항상 얘기하거든요. 니네 합격하면 월급 얼마인지 아니? 그래가지고 삼성원자 살 수 있어? 눈물을 머금고 사겠죠. 니들이 그 돈 갖고 삼성원자 주식을 샀다라고 하는 순간부터는 달라져요. 회계가. 근데 돈을 투자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헛소리처럼 들리는 거죠. 그래서 소중한 돈 투자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 재무제표를 그냥 경영자가 지 맘대로 만든 거를 믿고 내 소중한 돈 투자하실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무제표는 딱 정해놔야 돼요. 왜? 이걸 따라야 되니까. 그래서 기준을 따라야 된다까지는 오셨죠?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거를 배워요. K-I-F-R-S라고 이름이 좀 영어로 나온 이유가 외국 거예요. 우리나라가 자생으로 만든 게 아니고 외국에 있는 제3기관이 만든 걸 번역해서 쓰는 거예요. K자 붙은 거는 그거잖아요. 요즘에 아세요? 뭐 K, 뭐 요즘에는 한국자 붙으면 요즘에 그 BTS 유명한 거 아시죠? K에서 이제 요즘에는 국내 소리가 또 유명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K자 붙으면 다 한국이 뭐 한 거예요. 그래서 K자 붙어 있는 거는 한국이 번역한 외국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름 아셔야 돼요. 한국이 채택한 국제기업회계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K-I-F-S 그냥 이렇게만 해도 돼요. 똑같은 거를 번역만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거를 배울 거예요. 이거를 배워야 이걸 만드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름을 익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교재에서 이제 제가 외우라고 하는 것들 말씀드릴게요. 긴 건 다 못 외우시는 거고요. 교재 23페이 보시면 회계의 의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회계쟁이는 목적이 뭐냐면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쓰레기 같은 정보 담아주시면 돼요. 좋은 정보 담고 싶은 게 회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 밑줄 그을 거 없고요.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세요. 투자자, 채권자 보이세요? 그 회계의 의라고 하는 1번에 위에서 한 4줄 내려가 보시면 투자자, 채권자 등의 정보 이용자들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그 것만 밑줄 긋게요. 경제적 자원배분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뭐 하고 싶대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다 필요 없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 회계의 목적이에요. 좋은 정보 담아서 이용자들한테 잘 전달하고 싶은 게 목적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다. 그것만 밑줄 긋고 넘길게요. 뒤로 오시면 요거는 별표예요. 오늘 돌아가셔서 요거는 써보시는 겁니다. 뭘 써보시는 거냐면 보충학습의 제목을 쓰시는 거예요. 보충학습에 보시면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정보 이용자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에는 1번, 2번 큰 제목에 달다. 일단 밑줄이요. 우리 회계 정보는 누구누구가 이용하실까요? 대표적으로 주주 채권자님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으시겠어요? 삼성원자가 매년 재무제표 만들어요. 여러분들 안 보셔도. 그쵸? 근데 내가 주주야. 그럼 그때부터 되게 확 관심이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업의 밖에서 회계 정보 보시는 분들을 외부 정보 이용자. 옆에다가 기업 밖이라고 쓰세요. 기업 외부라고 쓰셔도 되고. 기업에 다니시는 분, 기업 밖에 계신 분. 밖에 계신 분이요. 제가 삼성전자 들어갈 수 있어요? 저 주식 한 주 있는데. 못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줘요. 저는 기업 밖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인데요. 오늘 요거 별표 100만 개짜리예요. 주요 이용자를 외우시는 거예요. 메인, 메인. 재무제표를 가장 주요하게 이용하시는 분 써놨잖아요. 채권자랑 주주. 그래서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지금 주식 있는 분, 주식이 되고 싶은 분. 2번은요. 돈 꺼주신 분. 이런 분이 우리의 뭐예요? 메인이에요, 메인.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왜? 그분들이 주요 타겟인 거지. 어중이 떠중이는 주요 타겟이 아니거든요.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요. 저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두루두루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시험에서는. 주요 이용자가 딱 정해져 있는데 시험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요 이용자에는 분명히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라고 써 있죠. 여기에 일반 대중 들어가세요. 주요 이용자는 안 들어가요. 써먹을 수는 있지만 주요 이용자는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정보.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런 거를 집어넣어서 시험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다 까먹으셔도 주요 이용자는 까먹으시면 안 돼요.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이렇게 써놨으니까. 됐죠? 그래서 기타 이용자도 있죠. 써먹고 싶으신 분들은 다 써먹어도 돼요. 일반 대중. 저희도 맛만 먹으면 3단원자 재무제표 그냥도 모시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정보 공개가 잘 돼 있는 나라도 없어요. 그래서 거의 일반 대중도 있지만 이분들은 주요 이용자는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따라오실 수 있죠. 그래서 다 쓰실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만 쓰는 거예요? 주요 이용자. 이건 진짜로 무조건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오셨죠? 그 다음에 저 밑에 2번의 내부 정보 이용자 보이세요? 누구예요? 기업 안에 계신 분. 재무제표에 가장 민감하신 분은 누굴까요? 경영자예요. 왜? 성적표. 이 재무제표를 가지고 주주총회장에서 끌려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단두대에 끌려 나오시는 거라니까요. 잘했어. 잘했으면 당당하게 걸어오시죠. 아 내가 한 거 봐라. 근데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는 날이 고역이죠. 거의 주총장 가면 심장 부분둠거려가지고 살겠어요? 자기 모가지가 날아갈 건데. 이런 얘기하면 금방 오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경영자한테 꼭 쓰실 게 있어요. 재무제표는 누가 만들어요? 올해 시험 문제. 공무원 시험 문제였어요. 재무제표는 누가 만들어요? 경영자가 만들어요. 근데 주주채권자님이 그걸 보고 평가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경영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자. 이거는 아셔야죠. 경영자가 사인하는 순간 재무제표가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게 경영자 연봉 세죠? 저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돈을 보십니다. 경영자분들은 진짜로 돈 정말 많이 보세요. 그 돈 다 뭐예요? 저도 옛날에는 풍운의 꿈을 안고 회사를 들어갈 때는 승진해야지. 승진하다가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전 나와서 다른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경영자들은 작성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이 많아서 연봉도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정보 이용자의 대표적인 분은 경영자인데요. 이분들은 쉽게 외부에서 굳이 재무제표 없어도 정보를 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이 경영자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책임자인 거는 아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따라오실 수 있죠. 오케이 그러면 됐어요. 그 밑에 3번에 회계정보의 기능 보이세요?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그냥 들어오세요. 왜 재무제표를 굳이 안 보시는데 공개해 놨을까요? 제가 회사를 증권회사에 다닌 걸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좋은 경험이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8년간 힘들었어요. 근데 나와 보니까 나는 경영활동을 회사 다니면서 돈 벗고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회계정보의 기능은 이거예요.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죠. 좋은 기업에 투자해 보신 분 있으세요? 제가 증권사에 산 경험자니까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좋은 기업, 오래 갈 수 있는 기업을 추천해달라고 추천해 줬어요. 그걸 사세요? 안 사죠. 옆에 있는 누구누구 씨가 뭘 가지고 대박이 났더라. 하루 만에 12%가 상승했더라. 그런 주식을 골라달래요. 그럴 거였으면 제가 회사를 왜 다녀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회계정보의 기능이 이거예요. 좋은 기업에 투자하시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돈은 제한적인데 이 돈 좋은 기업에 가야 경제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필요 없고 거기 읽어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줄 보이세요? 자원의 이동 보이시죠? 따라서라고 해서 1번에 경제 실체 간의 자원의 이동뿐만 아니라 경제 실체 내에서의 자원의 이동에 관한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쉽게 얘기하면요. 좋은 기업 또는 좋은 부서에 돈이 가게 도와주는 게 회계예요. 쓰레기 같은 기업에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재무제표를 보고 이상한 기업이라고 판평되면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뭐 저희 나라는 다르죠. 그래서 상식과 반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게 회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좋은 기업에 투자하시라고. 그래서 공짜로 보여주는 겁니다. 국가가 나서서. 그렇게만 읽어보시면 돼요. 다 밑에는 그런 거예요. 돈이 좋은 기업에 가야 된다는 얘기를 잘 길게 써놓은 거니까 참고만 하세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이제 오른쪽 옵시다. 오른쪽에 보시면 4번에 회계 단위와 회계 연도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회계 연도만 동글뱅이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시험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회계 연도라고 하면요. 저희가 이런 거예요. 재무제표라는 거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주 채권자님한테. 근데 회계 연도를 안 정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제가 CEO면요. 저는 제가 유리할 때 끊어서 재무제표 보고할 건데요. 그렇잖아요. 아이 뭐 관계없어. 나는 1월 1일부터 상반기 영업을 대기 잘하고요. 하반기에 죽을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럼 전 어떻게 할까요? 당연하죠. 그냥 우리는 여기까지만 할게. 회계 기간은 6개월 할게. 그래가지고 이렇게만 보고하고 뭐 잠깐 쉬었다가 또 보고하고 이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주주 채권자님들 내 돈 소중한 돈 투자하셨는데 정해놓고 해놔야지 그걸 네 맘대로 끊게 하면 이거를 가지고 투자할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계 기간은 정해놨어요. 1년은 못 넘도록. 이해됐죠? 그래서 그것만 밑줄 글게요.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죠. 회계 기간은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대요.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통상 1년이라고 했지. 통상의 동글뱅이 하세요. 시험엔 이런 게 나와요. 대부분의 기업은 1월 1일날 시작해서 12월 말에 끝나요. 그게 뭐 딱 맞죠. 우리 정세에도 맞고. 근데 외국에는요. 9월 달에 시작하는 기업도 있고 3월에 시작하는 기업도 있어요. 돼요 안 돼요?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가능은 해요. 예전에는요. 금융기간은 3월 결산법인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다 1월부터 시작하긴 하는데 무조건 1월 1일부터는 아니라는 건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만 좀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거기 그 박스 하나 보이시죠. 거기에다가 용어를 좀 쓸 건데 올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2020년도가 지금 올해죠. 그걸 회계에서는 단기 재무제표라고 불러요. 단기 밑에다가 올해라고 쓰세요. 올해. 어려우시면. 올해 2020년도를 단기라고 부르면요. 2019년도는요. 전기 맞아요. 전기. 그리고 다가올 2021년도는요. 차기라고 불러요. 회계적인 용어니까 그래도 단기, 전기, 차기 정도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단기 재무제표, 전기 재무제표라고 할 거거든요. 저는 입에 붙어서.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무조건 1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통상 1년으로 하고 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계 연도가 뭔지까지 이해하셨고 그 다음 장으로 넘기시면 돼요. 그 다음에 6번의 제목 보이시죠. 이거는 제목만 밑줄입니다. 이거 뒤에 가서 다 할 거니까요. 지금은 제목만 읽어보세요. 거래의 이중성. 대차평형의 원리가 도대체 뭐냐. 우리 기업은요.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 아세요? 우리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회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돈을, 기업이 현금을 1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주머니에 돈이 100만 원 들어와 있어요. 왜? 설명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렇죠. 돈 100만 원 받은 게 끝이에요. 개인은 이게 가능하죠. 아, 내 주머니에 돈 100만 원이네. 쓰자. 이러면 이제 경제가 안 되는 거고 경영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개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그런 거죠. 저 돈이 다른데 나가야 될 돈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관계없이 아, 돈이 있네. 쓰자. 돈이 없네. 빌리자. 이런 게 문제인 거죠. 자, 현금 100이 들어왔으면 이유가 있을 거라면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돈을 꿨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은행에서 차입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뭐 했을 수도 있어요? 물건을 팔아서 번더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매출일 수도 있는 거고 두 개 써야 되지 않아요? 돈만 들어온 게 땡이에요? 아니요. 빚을 빌려서 돈을 번 건지 팔아서 돈을 번 건지 원인과 결과를 같이 써줘야죠. 그래서 이중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의 거래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거죠. 원인과 결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계 거래 하실 때는 반드시 인과관계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돈 받았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같이 써줘야죠. 그래서 금액은 같이 써야죠. 현금 100과 빚 100만 원. 그럼 둘이 어때요? 같죠. 이런 거를 대차평형의 원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인과관계라고 쓰시면 돼요. 모든 회계상 거래에는 인과관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문제 푸실 때 인과관계를 잘 보시면 되죠.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그 밑에 박스 보이세요? 이게 회계 거래의 가장 기본적인 기장하는 방식인데요. 날짜 써야죠. 무슨 날에 일어나는 일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일자 먼저 씁니다. 아직은 차변대변에 뭐가 들어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원인과 결관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현금이 2만 원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왜 들어왔냐? 옆에 뭐라고 써놨어요? 주주가 저희에게 투자하신 돈이에요. 그런 걸 자본금이라고 부르죠. 아 우리 주주님이 2만 원 나한테 투자했구나. 설명이 딱 드러맞지 않아요? 2만 원 2만 원 같아요 달라요. 같죠. 대차평형이 맞다 이거예요. 이거 틀리면 잘못 기장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저도 저는 이제 세무사회를 하고 있으니까 개인 분들을 제가 기장을 해드리는 거 이거 하고 있어요 저. 이거 아주 밥 벌어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딱 보고 거래가 이렇게 기장하면 되겠구나라고 제가 판단해서 기장해가지고 보여드리는 거죠. 그렇죠?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3월 12일 보세요. 이번에는 현금이 오른쪽에 들어가 있죠. 현금을 쓰면 오른쪽에 들어가요. 현금을 썼대요. 그런데 왼쪽에 뭐라고 써놨어요? 이게 친구한테 꿔준 돈이에요. 돈 5천 원을 지금 누구한테 빌려준 거예요? 친구한테 꿔줬다. 그럼 저 대여금 받으셔야 돼요? 마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저 대여금 받았나? 확인해 봐야죠. 이해 되세요? 제가 세무 일을 하니까 대여금 이렇게 분명히 기장되어 있죠? 받은 게 없어. 돌려받은 게 없어. 그럼 전 뭐예요? 이거 뭐예요? 물어봐야죠. 속이신 거 아니에요? 친구한테 꿔준 돈 맞아요? 쓰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없는 거예요. 돈 안 받은 걸로 끝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이제 저는 찾아내는 일이죠. 그래서 그렇다. 4월 1일자에는요. 이것도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되게 중요한 분계예요. 대변의 매출.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왼쪽에 뭐라고 써놨어요? 현금 받으신 거예요? 아주 외상인 거예요. 맞아요. 외상이에요. 외상. 그러면 저 돈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받아내야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출 채권 쓴 이유가 돈 대신 아직 외상으로 지금 물건만 판 거잖아요. 돈 못 받으면 그게 나중에 나올 대손이라는 게 있어요. 연결하시면 돼요. 매출 채권은 분명히 외상이신 거라며요. 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당연히 받아야죠. 그런데 상대방이 망했어요. 저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런 거를 대손. 회계에서는 손상이라고 표현해요. 슬픈 일이지만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와요. 이해하시죠? 그게 시험 문제 한 문제 벌써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7월 1일자도 이것도 잘 한번 읽어볼게요. 종업원 급여라는 거는 우리 종업원님 고용하셨으면 돈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변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이름이 되게 정직하죠? 아직 못 줬어. 나중에 돈 나오면 급여 챙겨줘야죠. 급여는 필수예요. 그다음에 10월 20일자 보시면 현금 입고 임대료라는 거 보이시죠? 이것도 자주 나오는 계정인데요. 돈을 받은 칸에 써놓은 거 보이시죠? 대변에 뭐라고 써놨어요? 임대료. 저희는 항상 임차로 살아봐가지고. 임대료는 누구예요? 건물주님. 건물주님이 임대료로 돈을 3천 원 받으셨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제가 이거를 지금 해보라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읽으시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것만 가지고도 거래가 해석이 되죠. 그리고 차변 대변에 분명히 똑같은 금액이 쓰여있는 것도 확인되셨잖아요. 이런 거를 대차평형 또는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불러요. 그러면 장부라는 걸 쓸 때도요. 여기만 쓰는 게 아니고 둘 다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식부기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복식부기. 단식은 한 칸만 쓰는 게 단식. 우리가 가계부 쓰는 걸 단식이라고 표현하고요. 양쪽에 쓰는 거를 복식부기라고 표현해요. 저희는 복식부기. 그래서 왼쪽에 보세요. 단식부기 안 읽으셔도 돼요. 복식부기만 읽으시면 되죠. 복식부기는 차변 대변에 두 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복식부기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것이 기업회계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근데 이거 시험에 다 나왔어요. 벌써 이미. 여러 번.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에 이제 차변 대변에 어떻게 쓰면 되는지는 알려드릴 거니까 우선은 이런 게 회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럼 그 밑으로 갈게요. 7번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보이세요? 자 이거 오늘 쓰실 거 있어요. 주요 이용자와 더불어 오늘 쓰실 거는 특징이 별표예요. 오른쪽에 27페이지 보이시죠? 이거는 별표에서 오늘 써보기예요. 써보기. 구체적으로 딱 정해드려야지 안 그러면 안 쓰시더라고요. 전 쓰실 줄 알았거든요. 이거는 가능하죠? 또 다 쓰라고 하지도 않아요. 특징만 쓰라고 할 거예요. 계속요. 그래서 특징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우리나라만 쓸까요? 여러 나라 쓸까요? 여러 나라가 써요. 이거 유럽에서 만들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랑 좀 안 맞는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얘의 기원을 얘기를 드릴 건데 우리나라가 한번 어려웠던 적 있죠? IMF. 저도 그때 어릴 때여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IMF 때 이자율 되게 높았던 기억은 나거든요. 저는 그게 제 내리에 되게 오래 남았나 봐요. 그래서 어머님이 돈이 있어가지고 은행 농협행과 돈을 맡기러 갔는데 이자율이 20몇 퍼센트인가? 저는 이자는 항상 그런 줄 알았어요. 지금 몇 퍼센트예요? 그렇죠.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죠. 지금의 1%, 2%만 저도 많다고 하지 않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때는 돈이 없고 지금은 맡길 데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IMF 때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요. 이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해서 국내에서 만든 거 있어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분명히 이 회사가 돈은 버는데 현금이 없어요. 뭔가 되게 장밋빛인데 허상이었던 거예요. 다 망했지? 현금이 없잖아요. 부도 나가지고 연세부도였잖아요. 그래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쓰는 거는 일단은 외국에 있는 분들을 보기에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니네 나라에 이 기준 갖고 재무제표 만든 거는 안 믿어줄 거야. 그래서 외국 돈 받아가지고 투자 이런 거 받아야 되잖아요. 요즘에는 국내만 갖고 먹고 살 수 있어요? 맨날 주식시장에 나오잖아요. 외국인이 얼마를 팔았고 외국인이 얼마를 샀 거 보이시죠? 그건 다 뭐예요? 우리나라만 투자하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는 개미들, 동학개미들이. 똑같은 거 있죠? 외국인이 팔면 끝나는 거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만든 한국채택국제기업회준을 도입화해서 이거를 하는 기업들만 내가 투자를 할 거야. 그래서 IMF 때 이거를 강요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지 뭐. 우리는 써야 된다. 대신 외국 돈 받는 데만 생각하시면 돼요. 상장 기업. 최근에 뭐 상장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죠. 카카오 게임즈 이런 거 아세요? 아우 다시네. 제가 공무원 친구한테 카카오 게임즈를 이해시키는데 10분 걸려요. 공모 이런 거 얘기하는 데부터 10분 걸리거든요. 확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장 기업. 상장 기업은 외국 돈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라고 여기도 이제 외국 돈 많이 받으셔야 돼요. 이런 데는 KIFRS라는 거를 써야 돼요. 강제예요. 강제. 근데 비상장 기업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상장할 생각 아니고 소규모로 운영하시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 기업들한테 무조건 이거 쓰라고 하면 부담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비상장 법인 있죠. 비상장 법인도 이렇게 얘는 일반 기업회계기준 원래 쓰던 거 쓰면 돼요. 근데 시험에는 이게 나와요. 비상장 법인은 그럼 무조건 일반만 써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쓰겠다는데 막을 방법이 있어요? 그게 시험에 나왔어요. 자발적으로 채택한 비상장 법인. 지가 하겠다는데 막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조금 기재할게요. 얘들은 당연히 써야 되는 거고요. 비상장 법인도 상장하고 싶은 거 알죠? 왜 상장이 꿈이에요? 비상장 법인은 거래가 잘 안 돼요. 거래가 안 되면 나 돈 필요한데 살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상장이 되면 어때요? 그렇죠? 사다 받다 사다 받다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상장하고 싶은 기업은 처음부터 이렇게 써도 돼요. 이해 되시겠죠? 근데 왜 이렇게 갈라놨을까를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써요. 많은 나라가 써요. 많은 나라가 써요. 그래서 살짝 두루뭉실하게 써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시죠? 두루뭉실한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좀 뭐가 뭐냐? 이거는 뭐냐라고 확실하게 쓰기를 원하는데 우리나라는 되지만 다른 나라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얘는 원칙 중심이다라는 건 시험에 자주 나와요. 원칙은요. 그 원칙만 안 벗어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와 반대가 규칙 중심이에요. 규칙은 뭐 해야 돼요? 따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원칙 중심이에요. 그냥 그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이름, 무슨 이름은 자유롭게 계상할 수 있는 거고 수익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수익에도 여러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익 안에만 있으면 되지 이름은 니네 알아서 해. 약간 좀 두루뭉실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문가한테 도움을 좀 많이 받아야 돼요. 다시요. 원칙 중심이니까 규칙이면 딱 보고 그냥 쓰면 되잖아요. 근데 원칙은 뭐예요? 이게 뭐예요?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해석은 누가 해주세요? 회계사분들. 그래서 요즘에 회계사 많이 뽑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회계사 요즘에 1,100명, 1,200명씩 뽑아요. 그래도 모질라요. 혹시 주변에 어린 친구들 회계사 관심 있으면 해봐라.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빨리 시작해서 회계사 되는 거 적극 추천. 요즘에 굉장히 많이 뽑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두루뭉실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원칙 중심이다라는 거 좀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교재 보시면 그거 보면서 동글뱅이 좀 같이 할게요. 기획에 보시면 어디 제가 외우라고 하겠어요? 그럼 원칙 중심만 쓰시라고요. 괜히 규칙 중심 외웠다가는 또 헷갈리시더라고요. 규칙으로 많이 바꿔내거든요. 근데 저희는 원칙 중심이니까 아예 그냥 부담스러우시면 원칙 중심만 외우시라는 얘기예요. 이해 되셨죠? 그 다음에 니은도 굉장히 이것도 이제 들어만 보세요. 얘는요.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 나라가 쓰는 거 보이시죠? 제가 삼성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이유가 제일 많이 아시는 데라서. 삼성전자는 국내에만 사업부가 있을까요? 그렇죠. 미주에도 있고요. 도쿄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많아요. 유럽도 지금 출장 갔다 오시고 그러죠. 같은 삼성 아니에요? 우리는 형제다. 그래서 얘는 기본 재무재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연결 재무재표라고 해서 이거는 그냥 들어만 보고 넘기셔도 돼요. 한 세트면 하나로 만들어서 보여줘요. 이게 연결 재무재표예요. 그래서 제목에 그 니은에 보시면 연결 재무재표라는 것만 외우시면 돼요. 얘는 어차피 KIFRS 여러 나라가 쓰거든요. 너네 같은 형제 아니냐? 한 부모한테서 나왔네. 그럼 같이 만들자. 이런 게 연결이에요. 그렇게만 듣고 넘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디귿이 별표예요. 이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조금씩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뒤에 가보면 자산도 나오고 부채도 나오는데 쉽게 얘기 드릴게요. 자산 중에 대표적인 게 땅이에요. 땅. 회사 땅은 자산 아니에요. 땅을요. 제가 1억 주고 샀어요. 1억이에요. 그게 역사적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너 1억 주고 산 거 맞잖아요. 근데 땅값이 올랐어요. 지금은 2억의 거래가 된대요. 그럼 1억으로 쓰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2억으로 바꿔서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다른데요? 나 1억 주고 산 거니까 1억으로 보여줄게. 아니야. 지금은 2억이잖아. 2억으로 보여주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니? 우리는 후자예요. 그래서 밑줄이에요. 디귿에 보시면 자산과 부채를 측정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뭘 쓴데요?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공정가치라는 게 지금 얘기 드리는 2억이에요. 그럼 1억을 2억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회계 처리가 시험에 나와요. 어려운 건 아니고 1억 올리면 되잖아요. 뭘 쓸까? 이것만 따라오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정가평가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거예요. 토지 1억을 2억으로 만드는 거. 이해 되시죠? 그거 자산과 부채를 측정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공정가치평가까지만 쓰시는 거. 긴가요? 쓰실 수 있잖아. 이 정도는. 그렇죠? 리을. 리을에 보시면 저 끝에 실질에 맞는 회계 처리인 거 보이세요? 자, 법에서 뭐라 한들 중요한 게 아니고요. 회계는 그 안에 실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는 다 읽어볼게요. 자, 법률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질에 맞는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법에서 뭐라 한들 나는 실질을 보고 판단하겠다. 한 단어로는 실질우선이라고 쓰세요. 법에서 뭐라 한들 안에 보니까 이거네. 우리가 보긴 이건데? 그럼 나는 그렇게 할게. 그게 실질우선이에요. 시험에 나왔어요. 법형식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실질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시험에서 틀릴까요? 참 저는 미스테리예요. 그렇게 잘 따라오시는데 시험장 가면 또 이제 도돌이 편 거예요. 환장하죠? 그래서 기응, 리은, 디근리은 이거 이제 써보시는 거예요. 두 번 보실 시간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게 IFRS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문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계법인 같은 거에다가 물어봐야 돼요. 잘 보시면 이것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냥 우수의 소리 한번 들어보시면 이걸 뭘로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재무제표가 다르게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소규모 기업은 괜찮은데 대규모 기업은 어떡해요? 제약사 아시죠? 제약사가 좀 문제예요. 문제라긴 그렇고 이게 신약 개발이 어려운 거 아시죠? 요즘에 이제 사흘을 거는 데가 뭐예요? 코로나 이거 극복할 수 있을까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부분의 빠른 데가 3상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3상이 이제 그때부터는 인체에다가 넣어볼 수 있는 거예요. 1상, 2상 가지고는 안 돼요.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인체에 넣기에는 좀 불확실한 거죠. 3상부터는 이제 회계에서도 뭔가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가 3상이에요. 지금 제일 빠른 기업이 3상 이번에 또 실패했다면서요. 잘 보시면 3상이라고 쓰여있거든요. 4상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만들어낼 수 있어요. 회계도 마찬가지예요. 만들려면 돈 써야 되는 거 아시죠? 수천억이 들어가요.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가요. 그걸 지금 국가가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원래는 제약사가 지돈을 들여가지고 투자해서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제약사가 문제예요. 막 될 것처럼 홍보를 다 해놨어. 회계적으로는 돈 될 만한 자산인 줄 알았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게 뭐예요? 헛방인 거예요. 신기루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치? 주주도 이제 한강 가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슬픈 얘기로. 진짜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계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그런 게 좀 있다는 얘기죠. 실질을 좀 봐야 된다. 진짜 있는 건지에 대한 허상을 가지고는 재무제표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회계는 조금 확실한 걸 요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3상, 4상 이 정도 4상까지 아주 온 기업이 없어요. 3상에서 인체시험이 통과가 돼야지. 4상 돼서 이제 상용화가 될 건데 아무래도 올해는 절대 안 될 것 같고 내년도도 좀 살짝 불투명한 것 같다. 약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누가 3상만 해도 막 줄까 모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실질이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그 밑에 회계의 분류까지만 하고 조금만 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까 우리 이용자님 있었잖아요. 내부, 외부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거 한 번만 정리할게요. 저희가 회계 정보는 전달을 해야 되니까 전달한다는 얘기는 누군가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아까 저희 이용자님 있으셨잖아요. 누구, 누구요? 네. 외부와 내부요. 근데 외부 정보 이용자가 훨씬 길지 않았어요? 많다 이거죠. 외부 정보 이용자는 너무 많다. 다수다. 그래서 외부 이용자는 다수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분들한테는 정해진 양식이 필요하지 않으시겠어요? 어떻게 다 만족시켜드려요. 그래서 얘들은 재무 회계라고 해서 딱 정해진 양식이 있어야 되고요. 기준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내부에 계신 분, 대표적인 분이 경영자인데요. 이분은 자기가 필요한 정보만 받아보면 되지 않을까요? 굳이 뭐할로 이 많은 쓸데없는 정보까지 다 만들어요. 그래서 얘는 관리 회계라고 하는 별도의 회계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구하는 거니까 재무 회계가 뭘 하는지만 설명드리고 조금 쉽게요. 뒤로 오시면 돼요. 뒤로. 28페이지 보시면 표만 좀 보시면 되는데 옛날에는 시험에 꽤 나왔었어요. 요즘에는 조금 드물고 그래서 재무 회계만 한번 읽어볼게요. 괜히 둘 다 벌려가면 좀 더 헷갈리실 거니까 재무 회계의 목적 보이시죠? 기업의 무슨 이해관계자야? 외부. 외부 보이시죠? 외부에 똥글뱅이 하시면 돼요. 아니면 두 번째 줄에 외부 정보 이용자의 똥글뱅이 하셔도 되고요. 외부에 계신 분한테 좋은 정보 주고 싶다면서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그 밑에요. 보고수단 별표죠? 뭐가 있으셔야 된대요? 당연하죠. 정해진 양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 돈 갖고 남이 장사하는데 신뢰성. 그리고 시간적 관점을 별표하세요. 재무제표의 장단점이에요. 장점은요. 기업이 한 일을 설명을 잘 해주잖아요. 근데 한 일인 거 보이세요? 할 일이 아니고. 한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예요? 과거 정보를 충실하게 보여주는 게 재무 얘기예요. 여기다 뻥튀기 들어가시면 되시겠어요? 자, 봐봐요. 제 재무제표 만드는데요. 제가 맨날 얘기 드리거든요. 맨날 웃으시는데. 저는 10년 뒤에 건물주가 될 거니까. 지금 현재 건물 100억 쓰시면 믿으실 거예요? 안 믿으실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일어난 사건만 가지고 쓰는 게 재무 얘기지. 미래에 대한 뻥튀기 정보 넣으면 그거 가지고는 투자 못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비웃으셨잖아요. 어떻게 될 줄 알아요? 100억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년 뒤에 뭐가 될지는 모를 일이니까. 재무 얘기적으로 봤을 때는 헛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과거 지향적 보이시죠? 별표하시고. 그리고 정보의 범위 보시면 화폐적 정보라고 해서 아까 돈으로 제가 숫자로 써가지고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요. 장단점이 있어요.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우리 기업 다니시면 되게 오래 다니신 분들이 계시죠? 한 20, 30년 근속하시고. 특히 강소기업들 같은 데가 그렇거든요. 되게 좋은 기업들 많아요. 다녀보면. 거기에 30년 동안 근무하신 분은 로열티가 상당하실 거잖아요. 그 로열티 측정하실 수 있어요? 그 회사에 다니는 로열티, 숙련도. 측정 가능하세요? 분명히 그 회사에 그분은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잖아요. 근데 재무 얘기적으로는 못 써요. 왜요? 뭘 모르니까요. 그분의 로열티, 그분의 숙련도가 얼마짜리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다 이거예요. 화폐적 정보만 담고 있는 거지. 이런 비재무적 측정치는 못 넣어요. 아까 숙련도 못 넣으신다면서요. 그런 거 못 넣어요. 그런 게 단점이에요. 그 다음에 원칙이라고 해서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보고 시점에 보시면 정기적이라는 단어 보이세요? 그래서 그 정도 읽어보시면 돼요. 옆에 있는 관리회계는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는데 한 번 그래도 읽어봅시다. 관리회계는 누구래요? 내부라고 써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특수 목적의 보고서. 그냥 지 맘대로 만들어도 돼요. 뭐가 더 어려울까요? 재무외계가 어려울까요? 관리회계가 어려울까요? 관리회계가 더 어려워요. 안정해져 있는 게 더 어렵죠. 재무외계는 그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2학년 때 재무외계 배우고요. 3, 4학년 때 관리회계 배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유는 다 있었던 거죠. 저도 다닐 때는 몰랐는데. 아무튼 그래서 미래지향적 이런 거 써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특별한 기준은 없다. 수시로만 보고된다라는 거. 그냥 비교 차원에서 한 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거 가지고요. 문제 조금 풀어보고 쉴게요. 뒤로 오세요. 가능하면 여기 문제는 바로바로 풀 거거든요. 날아가기 전에 한 번씩 읽어보셔야 되는 거니까. 교재 오셔서 2번 문제 한 번 풀어볼게요. 35페이지에 2번이랑요. 뒤에 있는 3번 이렇게 두 개 좀 먼저 풀어볼게요. 2번, 3번 좀 읽어보세요. 1번, 3번, 3번, 4번, 4번, 3번, 4번, 4 мои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시간 드린 이유는요. 계속 읽어보시라고. 눈에 익어야 다음번에 빨라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걸 몇 번 봤겠어요? 전 더 이상 이제 보면 이제 거의 접신에 이제 그거야. 이거 아니야? 설마? 그러면 이제 안 읽어도 거의 뭐 답이 맞는 지경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된 거는 이걸 몇 번 봤겠어요? 너무 많이 본 거죠. 그래서 자주 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 드릴 때 좀 꼼꼼하게 읽으시고 자주 보면 금방금방 돼요. 속도 줄일 수 있으시니까. 2번은 틀린 거 고르라고 했던 거 보이시죠? 틀린 겁니다. 틀린 거. 1번. 재무외계는 누구요? 외부정보위용자. 관리외계는요? 내부정보위용자. 맞아요. 2번. 재무외계는 양식 있으셔야 된다면서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만족시켜줘요. 양식이 딱 있어야죠. 그에 비해 관리외계는 경영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수시로 보고하면 되니까 특별한 양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3번이 틀린 거죠? 아까 제가 그렇게 얘기 드렸는데. 충련도 못 쓰신다면서요. 재무적인 것만 들어가지 비재무적인 것을 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두 개가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4번. 재무외계는 주로 무슨 정보예요? 그렇죠. 과거 정보. 근데 관리외계는 미래에 대한 예측 정보가 들어갈수록 더 좋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5번. 정기적. 그에 비해 관리외계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보고하면 됩니다. 이것도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문제니까요. 뒤에 3번. 3번은 위에 포인트 차 붙어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거는 조금 잘 보셔라 이런 얘기니까. 옳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IFRS의 특징 중에 옳지 않은 거. 1번. 국제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만 쓰는 거 아니거든요. 확 신뢰도가 올라가죠. 신뢰성이 올라간다. 그래서 비교 가능성이 증진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쓰니까요. 어? 너네 그걸로 썼구나. 그럼 서로 비교가 가능해지는 거죠. 2번은요. 굳이 이거 몰라도 돼요. 미국이냐. 몰라도 돼요. 유럽에서 만든다고는 얘기 드렸죠. 그래서 원칙 중심이에요. 3번은요. 연결 재무제표. 아까 얘기 드렸던 삼성의 본사가 국내에 있는 거죠. 대빵기업이 지백이요. 똘마니가 종속이에요. 형제잖아요. 같이 가자. 이런 게 연결입니다. 4번이 틀린 거예요. 역사정원가보다는 아까 2억이 더 나으시대매요.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기준이에요. 5번은요. 비상장기업도 된대잖아요. 지가 하겠대잖아요. 그러면 적용을 선택한 이란 단어 보이세요? 맞아요. 설명 다 드렸으니까 아 이렇게 확인해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푸시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요. 이제 재무제표의 종류. 이것도 이제 오늘 외우실 게 많아요. 첫 시간이니까 이만큼이죠. 매 시간마다 계속 외우실 거 드릴 거니까 잠깐 쉬었다가 저희 어디서부터 할 거냐면요. 페이지는 30 29페이지 펴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10분 쉬었다가 29페이지부터 할게요.